탈북 한국군 전쟁포로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배경에는 유엔의 보호 책임이 동력이 됐다고 소송 관계자들이 BOA에 밝혔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민간단체의 물망초는 전쟁포로뿐 아니라 납북자와 천안함 폭침 등 북한 정권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대신해 북한의 법적인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힌 뒤 북한의 탄광등지에서 수십 년간 노역을 하다 탈북해 2001년 한국에 복귀한 86살의 한모 씨. 한 씨는 10일 BOA에 한국법원이 지난 7일 자신과 또 한 명의 전쟁포로 동료가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제야 한이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 밑에서 강제라도 한 그 정말 심해진 그 원안을 풀어주셨어요. 해소로 5년 만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이들에 대한 강제 노역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북한 당국이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미화로 1만 7,5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민간단체 물망초는 이번 승소로 한국군 전쟁포로의 한을 1만 분의 1 정도 풀어들였다며 명예회복과 추가 소송의 단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돈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판결문 첫 센텐스가 첫 문장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사실이 판결문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이 역사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건 유엔 총회가 지난 2005년 재택해 전 세계에 적용하고 있는 보호 책임이 근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보호 책임은 국가가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 관련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한국국방부 자료를 보면 한국전쟁 중 한국군 실종자는 8만 2천여 명이지만 공산군이 최종 인도한 한국군 전쟁 포로는 8,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8명이 1994년 이후 자력으로 탈북해 한국에 복귀했지만 현재 생존자는 2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국내 사단범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 중인 북한에 취급할 제작권료 20억 원, 미화로 160만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 절차를 이날 시작했다며 이달 안에 배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탁금은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받을 돈을 경문협에 위탁한 것이란 입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망처 측은 앞으로 납북자와 연평도 폭격, 천안함 폭침 피해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보는 앞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